안녕하세요 미니변전문기와 마트원 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완전히 펼쳐놓고 영상 담는데요 아마 이 버전이 많은 분들이 꿈꾸는 그 바로 황제차발 6인승이라는 버전이죠 2열의 회전 시트 그리고 3열의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하이리무진 하이루프는 워낙 많이 설명을 했죠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19위치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 그리고 보조 배터리 30A가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 이렇게 쉬면서 모니터를 시청할 수가 있고요 현재 계약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타라이트가 있어요 스타라이트를 서비스 받을 수가 있고 아트온의 하이루프의 장점은 이렇게 센터면 사이즈가 유연한 엠비언트 2명 색상이 변화 밝히지도 할 수 있고요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 에어컨 바람이 팍팍 골고루 떨어집니다 여름철에 무시동에 에어컨 같은 거 필요가 없죠 시동 틀어놓고 한두 시간 잘 수도 있고 이 가을에는 선선한 바람 시원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 봄버튼만 딱 눌러 놓고 뭐 주라마 한편 딱 보다가 한숨 잘 수 있는 버전이고요 평소에는 둘 둘 둘 여섯 명이 승차를 할 수 있는 어차피 카니발 9인승 여섯 명 밖에 못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 3열 시트와 싱킹 시트를 제거를 하고 이렇게 침대 시트와 수납 공간으로 만들면 두 가지 목적 즉 평소에는 승차 그리고 주말에는 두 명이 가볍게 취침을 할 수 있는 차박 모드가 이루어집니다 아트온의 차박 모드의 필수품들 많이 있죠 이렇게 이중구제 허니콤 블라인드가 있는데 본 차량은 블랙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블랙 컬러도 한번 비춰주시죠 완벽 차단 완벽 개방 아 커튼을 쳐 놓으니까 분위기가 또 상당히 틀려집니다 자 그리고 목푸션 장착되어 있구요 본 차량은 측면 쪽에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는 바닥 쪽에 유트바닥이 안들어갔습니다 즉 최소 비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공개 댓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아트온으로 많은 분들이 의뢰를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동 침대 시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그리고 AS 하자가 거의 없는 전동 침대 시트를 많은 분들이 꿈꾸고 있고 이 상태에서 리어 텐트 꼬리 텐트만 딱 치면 완벽합니다 자 측면 쪽에서도 일렬렬 간단히 비추면서 설명 마무리 하겠습니다 측면으로 가시죠 아트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량입니다 GV505번에 담을 거구요 매일 설명드리지만 아트온의 하이루프 날렵한 디자인 공대에서 주행 영상도 비춰드립니다만 너무 예쁘고 안쪽에 이솔라 단열재가 도포되어 있다는 설명드리구요 신차 패키지 솔라 선팅 그리고 유리막 코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했을 경우에 기아 순정 하이루프에 나오지 않는 세들 브롱 컬러가 아트온에서는 상당히 많은 인기가 있구요 일렬 쪽에 보조 모니터에서 후석 쪽에 모니터를 조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순정 시트에 그대로 아트온에 그 유명한 50만개 이상 판매되는 목쿠션 따봉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상베는 라인메트 톰 그레이 문제는 2열입니다 2열하면 비춰주시죠 2열에 매일 요트 바닥만 비췄었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컬팅 자수 원래는 차박 패키지 할인 패키지가 있어요 기본형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롱네일 그리고 수납판까지 해서 460만원 패키지가 아직도 살아있고 전국 주사회에서 많이 하고 아트온으로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근데 바닥이 모누림이 아닌 컬팅 자수를 했을 경우 20만원 추가하면 480만원 이벤트 플러스 차값을 하면 얼마나 저렴할까요 공개 댓글에 상세히 남겨드리고요 GV505번 그대로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가지 요트 바닥도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비싸니까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또 1열의 앞보기 그리고 2열의 회전 시트는 이렇게 뒤보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영상 담고 있는데요 아마도 아트온으로 이런 버전으로 주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스타라이트 서비스 플러스 이렇게 차박 할인 패키지를 같이 선택하시면 최고의 패밀리카로 누리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오늘도 아트온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트포켓 설명 안했네 아트포켓 들어갔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